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집에서 왔습니다. 제 첫번째 시간입니다. 한국말 조금 해요.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곳은 무슬림 스트리트? 모르겠어요. 첫번째 시간입니다. 가자. 히잡 어메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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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위hart 배고프다. 너무 배웠어요 어떤 음식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긴 한국 아니야 배고프다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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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иях 소고기 어때? 스파이, 티 스윗 앤 스트롱 밀크티?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수, 어디 갔어? 지수, 어디 갔어? 얄내려고요, 얄내려고요, 얄내려. 한국어는 한국어 비교해 주시기 한국어는 한국어 한국어는 한국어 가격이 비교해 맛있다 어메이징 코리안 노노 인디아푸드 하라푸드 아이돈노 쌤쌤 이곳은 한국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해 이상해 내셔널푸드 마트 하랄푸드 하랄푸드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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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pous아 마크 가르면서 hurt 흐흐흐 우주 마사이 우주 마사이 우주 마사이 와우 한국말 잘한다 어메이징 한국말 잘한다 와우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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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아니야 근데 한국말 잘한다 왜 마을라신 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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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코리아 어메이징 서울 한국의 미래가 걱정돼요 무슬림 무서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건 빈곤 사실은 한국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는 현실입니다 한국 어메이징 어메이징 한국의 미래는 코리안 푸드 냉면 코리안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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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